오늘 아침 뉴스에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cbs 조태흠 기자 뉴스쇼 죄송합니다. 뉴스 톱 김준일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목할 뉴스. 네. 코로나 10만 명. 엊그저께 이제 5만 명대였는데 오늘 10만 명대까지 근접할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네. 어제 저녁 9시까지 9만 228명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발표될 확진자는 한 10만 명 안팎 예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정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 1월 셋째 주 이후 지금 매주 2배 이상씩 오르고 있거든요. 더블리 현상이 4주째 이뤄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주 17만 명까지 예상하고 있는데요. 국가 수리과학연구소 수리모델 예측에 따르면 2주 뒤 3월 초에는 20만 명에서 많게는 36만 명에 이를 것이다. 이런 예측도 나왔습니다. 과연 정점이 언제인가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방역당국이나 전문가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정점을 예상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걱정인 게 너무 많아져서 어떤 필수 업무들 국가관공서라든지 소방 이런 부분들에 어느 정도까지 대응이 될지가 걱정이에요. 실제로 인천의 산 파출소에서는 직원 35명 가운데 절반 이상 19명의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고요. 또 일부 대학병원에서는 의료진이 격리돼서 응급시술이 중단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새학기 정상등교에 맞춰 학생들이 등교 전에 일주일에 두 번씩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했습니다. 다음 달까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 그리고 교직원들에게 신속항원검사 키트 6천만 개가 지급되는데요. 지급받은 키트로 학생들은 등교 전에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에 두 번 그리고 교직원들은 일요일에 한 번 이렇게 검사를 하고 나가야 되고요. 그런데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등교는 가능합니다. 그냥 권고 차원인 거예요. 자율적으로. 네. 원래는 사실은 의무로 하려고 했지만 학부모의 반발에 의해서 자율로 권고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김진일 대표. 이게 지금 거리두기 발표 내일 난다고 하는데 많이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아직은 좀 이르다. 이런 입장들이 엇갈리고 있어요. 네. 찬반에 논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거리두기 완화하면 안 된다. 의료 전문가들이 보통 얘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 이유는 정점을 찍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해외에서도 보통 완화를 할 경우에는 정점 찍고 감소하면서 했는데 지금 한국은 더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풀면 어떡하느냐라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숨은 감염자가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지금 풀게 되면 위중증 환자가 급증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통 데이터로 보면 오미크론 감염자의 중증화율이 0.42%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7만 명 나온다라고 하면 하루에 매일 17만 명 이달 말에 17만 명까지 갈 수 있다라고 라고 정의병 청창이 발표를 했죠. 그러면 매일 700명 나옵니다. 위중증 환자가. 그 비율로 따져보면. 그런데 시차는 1, 2주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달 말이 아니라 다음 달 중순쯤에 매일 700명 나오는데 지금 위중증 환자는 어제 313명이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27%로 안정적이에요. 방역 당국은 지금 안정적이다. 괜찮다라는 입장이 여기서 나오는 건데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지금 풀면 이게 급증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 논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방역만 보면 지금 푸는 거는 조금 시기상주다라는 말이 분명히 일리가 있는데 지금 자영업자들이 지금 아우성이잖아요. 한마디로 지금. 너무 끝까지 왔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그리고 방역에 대한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는 게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한 신뢰가 약간 좀 떨어진 것도 있어요. 방역패스나 이런 거에. 그래서 지금 정부 당국이 고심을 하는 것 같은데 내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이게 이렇게 풀었을 때 정부나 이런 쪽이 대응이 되냐라는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조태흠 기자. 그리고 저는 진단키트 부족 현상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정부가 1인당 5개만 구입할 수 있도록 제안을 두고 온라인 판매도 금지하고 수급 조정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마스크 대란 했던 것처럼 진단키트도 지금 구하기가 되게 힘든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온라인이나 이런 데서는 어디서 구입해야 되느냐 이런 글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김부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A약국에서 만약에 5개를 사도 B약국 가서 또 살 수 있고 중복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또 이런 품귀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진단도 있고요. 김부겸 국무총리는 어제 진단키트가 이달 안에 3,400만 개가 공급되니까 물량은 충분하다. 미리 사둘 필요 없다.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구입하기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조금 기다리면 가능하니까 너무 좀 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인 거군요. 그래서 일단 알겠고요.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세버스 사고 파장 조심 또 조심. 이게 생각보다 파장이 커요 지금. 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어제 이 사고와 관련해 애도의 뜻을 전하면서 로고성 방송이나 율동 등을 잠시 중단하고 조용한 유세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국민의당 유세버스에서 사고가 났고 거기서 2명의 사망자 1명의 의식불명이 발생해서 지금 이게 선거판을 아예 휩쓴 이슈가 돼버렸죠. 네. 그리고 이제 또 단일화 이슈도 있기 때문에 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저녁에 안철수 후보가 있는 빈소에 조문을 갈 것이라고 알려지면서 어떤 대화를 나눌지도 또 관심이었어요. 그런데 저녁 8시 반쯤 윤 후보가 병원을 찾아서 한 25분간 머물다 떠났는데 정치 현안이나 후보 단일화 관련된 얘기는 나누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런데 또 윤 후보가 떠나고 난 뒤 한 25분 뒤 한 9시 반쯤에 이재명 후보도 빈소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그 빈소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지금 거의 상주하다시피 빈소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대선 후보들과의 어떤 만남이 주목된 거거든요. 정치적으로. 네.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당초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수행진 없이 혼자 와서 한 20여 분간 머물러다 갔고 취재인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물어봤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미안하다 하고서 답변을 피했습니다. 지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말씀하신 대로 선거운동을 전면 중단한 상태고 현재까지는 18일 발인 때까지는 빈소를 지킬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악재로 자격하는 게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서면서 차량 감식에 들어갔고요. 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안 후보 유세호 차량이 차량 구조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15일에는 국민의당 말고 이재명 후보 유세 차량이 전복된 사고도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유세 현장에서 안전점검에 대한 목소리도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 유세 차량이 원래 45인승인데 이걸 개조해갖고 안에 확 내부 인테리어를 바꿨고 그리고 밖에 LED 화면을 설치하면서 트렁크에다가 자가발전기를 설치했는데 거기서 일산화탄소가 유출되면서 사고가 난 걸로 지금까지는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게 대선판에 또 지금 뜻밖의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안철수 후보 측은 일단 모던 선거운동을 중단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단일화 여부겠죠. 그래서 단일화의 논의 자체는 이거와 상관없이 원래 지지부진했어요. 공회전을 가고 있었죠. 공회전을 가고 있었는데 더 장기화 될 것이다. 아니다. 오히려 금물살을 탈 것이다. 약간 이런 관측들이 엇갈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장기화 될 것이라는 거는 지금 이 상황에서 단일화를 얘기하는 게 조금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보인다. 지금 사람이 죽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것 때문에 다 조심스러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얘기들이 있고 게다가 그 양당의 기조를 보면 다 급할 게 없다. 국민의힘도 시간 지나면 더 안철수 후보 지지율 빠지고 양당으로 이렇게 흡수될 거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만만 뒤 전략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국민의당도 막판되면 아쉬운 거는 국민의힘이다. 약간 그런 기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화 될 것이다라는 건데 조홍천 의원이 어제 방송에 나와서 예측을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쇼트트랙 레이스 하다가 넘어진 것 같은 거다. 안철수 후보의 이 사고가. 국민의당의 사고가. 그래서 완주하기가 힘들지 않겠냐라는 이런 관측도 나오면서 오히려 그럴 경우에는 금물살 단일화가. 그런데 그게 여론조사가 아니라 이를테면 일종의 양보 형식으로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막 엇갈리고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제 이제 뭐 이를테면 2027년 대선을 위해서 플랜을 만들어주겠다라는 게 국민의힘에서 나왔다라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보도가 있었죠. 그게 뭐 될지. 이를테면 2002년에 정몽전 후보도 옆에 정동... 그러니까 노무현 후보가 당시에 정동영, 추미애 이렇게 손 한 번 들어주니까 바로 단일화 파괴했을 정도로 이게 민감한 문제인데 5년 뒤를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보도라는 게 이번 대선에서 안철수, 윤석열 두 후보가 이번 대선은 윤석열 후보로 밀어주고 그 다음 대선으로 이제 안철수 후보를 밀어주는 집권 플랜을 마련해 주겠다라는 국민의힘 측의 어떤 내부 검토가 보도가 됐던 거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밀어준다라기보다는 좀 더 정치적 중량감을 가질 수 있게 그런 게 총리나 이런 것들을 맡아서 경쟁할 수 있겠라는 건데 당장 그러면 홍준표, 유승민 이렇게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윤석열 후보가 유승민 오늘 전 의원 만나거든요. 원팀, 국민의힘의 원팀이 마지막 퍼즐이 지금 조각이 완성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재미있는 게 그제 우리가 뉴스에 정성호 의원 인터뷰할 때 이재명 후보의 국민 통합 내각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라고 했을 때 정성호 의원이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내각의 구성원 정도로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다. 개인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후보랑 회동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관계다. 약간 이렇게 보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주태임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유승민 전 의원과 회동을 하는데 또 친박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홍문중 전 의원이 윤석열 후보 캠프에 합류를 했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원팀 시너지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국민의당 사고로 인해서 전 다른 캠프들도 지금 일종의 반면교사가 되고 있어요. 선거운동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전국 시도당의 안전수칙을 다시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민주당 원래 출근길 유세가 있었는데 한파에 의해서 건강을 우려해서 출근 유세는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 조금 뒤에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1부에서 만나보고 2부에 월간 조응천, 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함께 대선 소식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 기록도 깨고 금메달도 따고. 쇼트트랙. 여자 최민정 선수가 어제 1500m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대회 2연패라고요. 네. 대회 2연패했습니다. 최민정 선수 어제 금메달을 땄는데요. 준결선에서는 올림픽 기록을 깨기도 했습니다. 최민정 선수는 경기 내내 침착한 모습을 보이다가 막판 스퍼트를 바탕으로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앞서 1000m 경기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고 3000m 계주 은메달을 따는데도 공을 세웠는데 은메달을 딴 뒤에 한참 동안 우는 모습이 중계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민정 선수 어제는 환하게 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남자 계주에서도 은메달 나왔죠? 네. 남자 쇼트트랙 5000m 계주에서 캐나다에 이어 2위로 결승선을 통과해서 은메달을 땄고요. 남자 계주는 벤쿠버 대회 이후 12년 만에 계주에서 메달을 딴 겁니다. 어제 최민정 선수 금메달 따는 것은 국민 4명 중에 한 명이 지켜볼 정도로 아주 주목도가 높았다고 해요. 네. 시청률이 26.56%.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봤죠. 그래서 최민정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여자 개인전에서 올림픽 2연패에 성공한 것은 전희경 선수. 94년 릴레암메르, 98년 나가노 1000m에 우승한 전희경 선수 이후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훌륭한 기량을 보였죠. 어제 뒤에 조금 버티고 있다가 막판에 가서 그냥 훅 거의 부스터 달듯이 확 치고 나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심석희 선수가 합류하느냐 못하느냐로 사실은 이 여자 대표팀이 굉장히 마음고생 많이 하고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홀로 서기를 할 수가 있고 어떤 팀워크를 잘 보여줬다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뉴스연구소 조태흠 기자, 김준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감사합니다.